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좋아! 지금 사람 없어! 잘 걸렸다! 어디로 가래? 어디로 가래? 오케이! 오케이! 오! 예쁘다! 예쁘다! 먹어야지? 이게 담갔어요? 이게 집 담갔어? 그럼 가봐! 여기 땄어! 여기 땄어! 여기 땄어! 여기 땄어! 여기 땄어! 여기 땄어! 나 원래 찍먹인데! 오늘은 부먹! 여기 땄어! 한 번 그릴게요! 아 이번엔! 아 이번엔! 이 땄어! 아우! 여기 땄어! 아우! 여기 땄어! 여기 땄어! 여기 땄어! 여기 땄어! 여기 땄어!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긴 잘 보인다고 오! 도톰해! 기대가 됩니다! 맛있어! 일단 돈까스는 이렇게! 약간 식은? 네! 화삭한데 그대로 있어! 음! 살이 얇은 살이 짱 두꺼워요! 살이 짱 두꺼워요! 보면은 근데 이만큼 두껍다? 입에 들어오면 더 많이 두꺼운 거 같아 그러니까 더 두꺼운 거 같아 씹으면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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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로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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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소스 반 매운 소스 반 깔아주세요! 음! 깔먹이야? 요즘 대세는 깔먹이지 부먹 찍먹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막 그거 좋아해요? 난 무조건 찍먹이야! 진짜? 솔직히 맛있어! 섞인 거 봐! 아우! 어떡해! 우와! 근데 진짜 한번 봐야 돼! 김이 보랗나 그리고 김나! 아! 그래! 뜨거워? 음! 뭔가 몰랑몰랑하지? 나는 그 나는 식긴 했어! 근데 바삭! 너무 바삭함이 나는 가격 대비 좀 괜찮았고 음! 근데 둘이 15,000원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딱! 뭐 좀 덜 따뜻한 건 감수할 수 있겠다! 딱 학생들이 먹기 좋은 곳이다! 맞아! 가성비가 그냥 괜찮았고 생각을 했습니다! 딱 학교만 맞출 거 같아! 아아! 아아! 이거 찾았다! 아우! 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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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느낌! 근데 진짜 찐맛집이야! 이거 봐! 느낌 좋다! 이 정도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! 가보자! 그거! 사람이 없네? 우리는 지금 이거! 닭이랑 제육 반반으로 시켰습니다! 이따가 볶음밥 되죠? 꼭 먹어야지! 난 볶음밥 먹으러 왔거든! 제육 제육 닭볶음 반반 대란말 김치 감자살로드 다 들어있어요! 쌈 완벽해! 쌈밥으로 먹을 수 있는 정식입니다! 먹어보죠! 내가 스티키가 스티키 있지? 도대체 어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먹는거지! 다 돼! 닭다리살 어! 부드럽지! 그거! 안나! 안나! 응! 너무 맛있어! 시원한 강아지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줬는데 진짜 생각났어 그냥 대략놀이 막내 한입만 가져올게요 다리미 아 뭐야 거툰하네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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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으면서 생각했어! 숟가락을 닦아줘야 하는거 알지? 상추록! 살짝 해서 먹어야 되거든? 이런거 아니에요? 쌈장? 쌈장 약간 안하고싶네? 치즈! 맛이 어때요? 뜨거운 와중에 차가운게 아삭하고싶어 아 오케이 아삭 저지르는게 뭐야? 나는 좀 식혀서 치즈! 치즈! 치즈 맛이 나 안나? 아 오케이 간이 어때요? 김이랑 치즈가 추가되는건데 되게 뽀송하네 양념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흔한 제육 양념이 아니지 약간 닭갈비 양념이 섞여있어 그치? 제육이랑 닭갈비 반반 맛이 저희가 지금 다 먹고 나왔는데요 그냥 딱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학교 앞 밥집들이었어요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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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